가족들과 소박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한 남자. 밥 린은 한때 미국 최고의 저격수였지만 지금은 은퇴해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그를 찾아오게 되는데요. 과거 그의 군 상관이었던 존슨은 국토안보부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는 한 사건의 조사를 부탁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는데. 사건의 범인은 매우 뛰어난 실력의 저격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음 타겟은 바로 대통령이었는데요. 하지만 그의 부탁을 거절하려 하는데. 그가 수사를 돕지 않으려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 그는 동료인 도니와 함께 솔로톱을 잡는 작전에 투입된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솔로톱에게 당하고 도니마저 사망하고 말았죠. 그날의 트라우마 때문에 존슨을 도울 수 없었던 것이었는데요. 결국 아내의 응원의 힘을 얻어 조사에 합류하게 됩니다. 장빈, 판매와 함께 시켜주시해 봤는데요. 진럴, 판매가 다치고 싶다. 판매가 넌. 스타더미가 허기한 손톱에게 Jaroslav의 신 홍본장의 소울을 잡아주려고요. 마저가 이 성적을 여기서 마지막으로속에 주신 것입니다. 이 원인은 어떤 사이냐는 지적을 받을까요? 이것은 우리는 국토안보부를 이sorry의 검은이터입니다. 이 현장과 이 민족의 손가락으로 종합을 해 주신 것은 수상됩니다. 그리고 동료의 원수인 솔로톱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의 총과 똑같은 총까지 얻게 되고 자신이 솔로톱이라면 어떻게 저격할지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조사를 이어가던 어느 날 드디어 솔로톱의 방식을 모두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격 장소를 두 곳으로 추리게 되는데 하지만 그곳에는 방해물이 있었고 실제 저격은 다른 장소에서 이뤄질 거라 예상하는데요. 그렇게 그의 철저한 조사로 저격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행사 당일 무슨 일인지 솔로톱을 잡았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데 자신이 실수한 것을 깨닫고 급히 다른 저격 장소로 달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곳에는 세팅된 총 한 자루만 놓여있었고 다른 장소에서 저격이 일어나고 마는다. 그제서야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현장에서 체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는다. 대통령은 총에 맞지 않았지만 함께 있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사망하고 말았죠. 그리고 이 계획의 배후에는 바로 존슨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가 살아남은 것은 예상 밖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각, 밥리의 아내까지 붙잡혀 신문을 받게 되는다. 가족마저 협박당하는 상황에 친한 변호사까지 불러보지만 이미 그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그가 솔로톱을 잡기 위해 준비해온 모든 행동들이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방교도소에 갇히게 되는데요. 한편 존슨은 한 남자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데 원래 그를 현장에서 죽일 계획이었지만 그가 체포되며 일이 틀어져 버렸죠. 결국 교도소에 있는 그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보호구역을 벗어나 일반 교도소로 옮겨지게 되는데 신고식을 빌미로 그들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교도소의 실세에게 보호받게 되는데요. 러시아 마피아의 보스인 그에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암살당한 것은 큰 이득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었죠. 그 사이 그들은 밥리가 무공훈상을 요구했다는 가짜 뉴스까지 퍼뜨리는데 그렇게 그를 향한 음모가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이 사건에 의문을 느끼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격 사건 당일 날 FBI 요원 네이드는 테러 의심 용의자 파일을 검토하고 있었는데요. 깨끗한 경력의 밥리가 용의자에 포함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정말로 그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그의 간절한 눈빛에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는데요. 그러던 중 가짜 뉴스가 퍼진 것을 보고 상관을 찾아가는데 하지만 말단 대원인 그녀의 말을 무시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직접 그의 아내까지 찾아가게 되는데 이번에... 엄마가 정말 잘했다. 엄마가 많이 uffoc하고 있었다. 엄마가 한 번가 educ 주는 것이다. 엄마가 많이ìn스 못 전자. 엄마가 정말 지사อา 유해선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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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그녀의 말을 듣고 그가 진범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한편 밥 린은 마피아 보스와 같은 방까지 쓰게 되는데 그의 전화기를 빌려 존슨에게 전화하게 되죠 그렇게 그를 직접 만나게 되는데요 결국 가족들을 위해 거짓 자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범인 미첨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그날 밤 한 간수가 교도소의 cctv 영상을 바꿔치기 하고 본격적으로 밤리를 제거하려 하는데 역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탈옥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여자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데 바로 사망한 옛 동료 도나의 어머니였습니다 한편 존슨은 그의 전화기를 탈옥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결국 아내를 조사해서 그가 있는 장소를 알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출동한 FBI가 현장을 둘러싸게 되고 존슨은 먼저 들어가 그를 직접 제거하려 하는데 그들의 습격을 눈치채고 도망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무사히 그곳을 벗어나고 그날 밤 아내에게 연락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누명을 벗기 위한 단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존슨은 한 통의 전화를 받는데 하지만 가족이 안선해지기 전에는 함부로 그를 죽일 수 없었죠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게 되는데요 하지만 존슨은 그를 잡기 위한 수사팀의 책임자로 임명되고 그와 싸우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왜 이 Bob Lee 죽을지 못했을때 이 날은 곧이 날아가고 싶었을 때 알 수 없었을 때 그는 내가 내가 친구가 제가 죽을때 뵙고 싶었을 때 그는 그를 죽을때 내가 아직도 죽을때 나는 아직도 일을 위해서 그는 일을 안하고 싶었을 때 그는 그가 왜 안가고 싶을 때 그는 이것을 할 수 없을 때 그는 우리에게 다는 해 그는 그는 날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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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worst-case scenario 그러던 어느 날 도망다니던 밥비는 아내에게 연락한다 그녀는 FBI에게 24시간 감시당하고 있었죠 그런 그녀를 보기 위해 예상 밖의 방법으로 접근하게 된다 그렇게 요원들을 따돌리고 그녀와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를 도울 사람을 소개해주게 되는 그 사이 뒤늦게 그가 마트에 있는 것을 알아채지만 또다시 유유히 그들을 따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줄리는 네이든에게 남편의 말을 전하는데 그는 정체를 숨기고 있는 패인이 자신을 대신해 내세운 꼭두각시 경찰이었죠 그녀의 말을 삼관을 찾아가 보고하게 되는데 그리고 티몬스를 직접 찾아가 떠보려 하는데요 저는 어떤 질문을 생각하고 있는지 말이죠 오늘 나이 마음이 날은 어떻게 되어버린다고 생각할까요? 그의 주인공이 도망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공이 도망간다고 생각합니다 뭐에 그의 주인공이 도망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이 말이지에 이 일실에서 오래가 되면 이 일을 develop하는 인신이 음, speaking of perception, I read your file and I didn't see anything exceptional about you, your performance, or your instinct. In fact, you seem like a barely average cop to me. What the hell is this about? Did you really shoot swagger, Kyle? Because I'm starting to wonder. This. Look, if I'm wrong, I apologize. But if I'm right, you need to get out in front of this now. I can help you if you talk to me. You just did something really stupid. But I can guarantee that your family will be saf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You might be able to help my family out of the country. Maybe. What's it gonna take? For the hero of Russia, 100,000. Even. That's the hero rate? I've had expenses. That's what you asked for. I've altered your VA record to massive zero number. Thanks, Ron. This is... It's for the lives you saved. I think it's someone owed you for that. Now get out of here, all right? I think someone owes you for that. Now get out of here, all right? Okay. Uh, give me something else and I'll look into it. Or maybe you could come in and we would have lots of time to talk about our hero. Hello? God damn it. Because I... Why did she want to talk to you? Oh, I know. Because you have done nothing but shoot your mouth off about it since the day it happened. I had to act like it was real. What was I supposed to do? I don't know. Shut up. Not attracted attention to yourself until it was time. I've got no choice now, Kyle. It's... That's messy. I didn't tell her anything. I wouldn't say anything to anyone. You see, your problem is, Kyle, you don't inspire a whole lot of confidence. He's... ...but, T-Mons is the hardest part for them. And in the morning, he was waiting for a rest of the room to identify them. I think we should talk face to face. You could just sit. Kyle T-Mons was murdered tonight. They're gonna say it was suicide, but it wasn't. How do you know this? Because I found his body. It wasn't me, if that's what you're thinking. T-Mons was the best chance I had to prove my innocence. 의심하는 그녀에게 사건의 전말을 밝히게 되는데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들의 진짜 음모까지 말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그를 완전히 믿을 수 없었죠. 그리고 다음 날, 밥 린은 숲속에 있는 은신처에서 한 가지 작전을 준비하는데 준비를 마친 후 일부러 숲 근처에서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소식을 들은 존슨은 FBI보다 먼저 그를 제거하려 하는데 하지만 숲속으로 향하던 페이는 불길한 기분을 느끼고 그곳을 벗어나게 되죠. 결국 FBI와 함께 그의 은신처로 접근하는다. 그 딸 숲속에서 저격하는 밥뒤와 총격전을 벌이게 되고 무슨 일인지 총에 맞은 그는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밤미의 사망으로 수사는 종결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밤미는 살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은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일부러 총격전을 벌이고 자신의 엉덩이에 있는 것과 똑같은 티타늄 관절까지 구한 것이었죠. 그리고 다음 날 그의 장례식이 열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감시는 계속되고 있었는데 가족들조차 그의 죽음을 믿고 있었지만 존슨은 아직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미첨은 돈이의 엄마까지 제거하라는 잔인한 지시를 내리는데 두 사람은 과거 한 작전에서 만난 사이였는데요. 미첨은 존슨에게 숨겨져 있는 야망을 보고 그에게 접근했고 뛰어난 군인이었던 그는 미첨의 꼬드김에 넘어가 그가 시키는 더러운 일들을 도맡아 하는 하수인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이번에도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힐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그녀는 그의 손에 사망하고 맙니다. 한편 네이드는 밥 리와 대화한 후 러시아의 개입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녀가 조사하는 주요 인물은 그라즈뇨이라는 장소와 관련된 위험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고 이것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CIA 요원으로 위장한 페인이 그녀를 찾아가게 되죠. look I need to speak to void him. 예. 뭐 did you cut him a deal ran him immunity? no no.보idianrika dead. our intel shows him murdered by the russian foreign intelligence service. wait SVR? no way this is too messy and to leave him out in the open like this this is a message. well maybe it was and maybe it wasn't either way it's over now. 하지만 그를 제거했는데도 그녀는 조사를 멈출 생각이 없었고 결국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 그녀를 따로 불러내는다 한국인리어로는 일주일이 있습니다. 그녀는 소중한 곳이 들어있는 대로 불러낸다 그래서 면을 오면 쟁여너로는 물을 고정하여 졌을 때 도와주로 연락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무너지로 지켜야 합니다. 그녀는 결정에 물고 이를 기쁩니다. 아무거나, 이가 되어있는 면과 가길래, 이가 되어있는 말로? 난 안가입니까요. 하지만 그의 거짓말을 금세 간파하는데요. 결국 시간 낭비는 그만두고 돌아가려 하는데. 사실 너무 깊이 알게 된 그녀를 제거할 생각이었죠. 네이, 그녀가 깊어. 이제, 그녀가 다시 돌아가면, 제가 그녀를 제거했을 때, 그의 수이사이드논를 제거했을 때,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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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 그따. 무슨 일인지 밤리가 나타나 그녀를 구해주는데. 하지만 쏘지 못하고 페인을 놓치고 맙니다. 제tó빈에 뇌. seeing 제 이름은 심지어, 그는 CIA가 있었습니다. 누구는 저한테 가고 싶지요? I don't know he's CIA. He could be a mercenary working for anybody. Shit. They'll know you're alive now. They're gonna come after you. Yeah, they'll take another shot at you too. I can't exactly disappear and go on the run like you. No. They'd find you. Which is why I've been watching out for you since I faked my death. I need you alive. As an asset inside the government. How am I supposed to do that? I let the world believe you were dead and it almost got me killed. If you still want my help, don't let me get blindsided again. So we partners? Not exactly Butch and Sundance. No, definitely not Butch and Sundance. They both died in the end. 그렇게 두 사람은 공조 수사를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아내에게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밝히게 되는데. Baby, I'm so sorry about all this cloak and dagger stuff. Involving you, putting you at risk. I hate it. I'm afraid to ask you what you're going to do next. 그의 다음 계획은 현장에 남은 총알을 찾아내는 것이었죠. Don't you think Isaac already had his people search the area? It's a long shot, but I got to try. Get down there, reconstruct the shot. 그리고 그날의 영상을 돌려보던 중 총알이 순찰차 방향으로 날아간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차량이 정비소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정비사로 위장해서 잠입하게 됩니다. Hey, you work on 916. What are you doing? I don't know, man. Look like a full break job to me. Who told you it was a full break job? The paperwork. What paperwork? Hey, there's nothing on here that says about that. Nothing. Who are you? Oh, you got a free on there. Hey, free on. Get back, get it. Get up here. Yeah. Yeah. 그렇게 간발의 차로 총알을 빼내서 도망치게 되는데요. What's this? That's the bullet that killed the Ukrainian president. The real bullet. 대통령을 저격한 총알은 특수한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었죠. Hardened polymer. I put it into a steel water tank. It's not even scratch. That's master armor work. And it's illegal. Got any connections at the ETF? 한편 존스는 계속 이를 망치는 페인을 불안하게 여겼는데. How much is Memphis now? She's got bits and pieces. Now she has me. Is there anything I can help you with, Johnston? I got work to do. What work? 하지만 그를 싫어하는 페인은 무시하기만 했죠. Meacham once and he loose ends, so no. What work? Not for you. 그 사이 네이드는 총알이 자유의 나무라는 반정부 단체의 작품인 것을 알게 되는데요. Got anything on her? Militia group. Ex-military and well armed. They have a camp site outside of Spokane. ATF just started drone surveillance, trying to build their case. But everyone's afraid of another wayco, so they keep their distance. We'll dig up any information you can. I gotta talk to them. What's your boy's name? David Hall. All right, text me his number. I might need it. I mean I just said there are drones in that airspace. Those bullets are coming out of there. I need to get in. Now. Good afternoon. Take off that hat. Do it. All right. Holy shit. We got us a dead man. I heard about your cause. I thought I might find some friendly faces. What'd you hear about our cause? It's some good men decided to let the government know we're not all sheep. I can see I was right. I can see I was right. Joey back up before he takes your rifle from you. Welcome to the tree of liberty. Your home. At ease boys. All right. All right. I'm glad you found your way here. Real honor to have bob Lee Swagger with us. How do you even know he's the real Swagger? He'll be a look like the feds using her as a plant against us. Sorry about my little brother here. He loves conspiracy. He's not wrong to be suspicious. You're bob Lee Swagger all right. Damn you could shoot. 그리고 그들에게 총알에 관해서 묻게 되는데요. 사실 그들은 한 무기장인에게 총알을 공급받고 있었죠. 한편 존스는 정비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향하는다. 그렇게 그가 살아있고 총알의 정체를 파헤치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네이든의 행적을 물어보게 되는데 그렇게 그가 있는 장소를 확인하고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사이 밤리는 자유의 나무 사람들의 환대를 받지만 우연히 엄청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대량의 폭발물을 구입해서 큰 테러를 계획하고 있었죠. 결국 그들을 총기관리국에 신고하게 되는데 그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를 찾아온 존슨이 그들에게 붙잡힌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저격사건의 배우를 밝히려면 아직 그를 살려둬야 했고 결국 운에 맡기는 방법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를 묶어놓고 사격 시합을 벌이게 되는다. 일부러 빗맞추며 총기 단속국이 출동할 시간을 벌게 되죠. 그 사이 총기 단속국 요원들은 안쪽의 상황을 확인하는다. 그 사이 총기 단속을 그 딴 결국 순식간에 난장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죽는 것까진 바라지 않았던 바비는 그들을 도와주는다 그렇게 특수총활 공급자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그 시각 페인의 위험성을 알게 된 네이드는 바비의 아내를 보호해주려 하는데 하지만 그녀는 계속 보호만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페인의 정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죠 홈랜드, CIA, D.I.A. 그리고 다른 3-letter agency D.C. area is asking questions about your conspiracy congratulations Memphis not only have you embarrassed yourself you've embarrassed this entire bureau I had no idea she was going to react that way you disclosed information about an ongoing investigation you're right but I know I'm on the right side of this getting more agencies and the press to start an investigation is going to help us solve this case this case is solved this case was solved when Swagger blew himself up 결국 그녀는 수사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마는데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페인이 스스로 그녀를 찾아와 자수하게 됩니다 소식을 들은 그들에게는 비상이 걸리게 되는데요 그 사이 페인은 별점 B라는 의문의 단어를 털어놓게 되죠 그리고 존슨이 상황을 확인하러 가게 되는데 하지만 별점 B는 그도 모르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한 존슨은 국가 기밀을 관리하는 친구를 찾아가는데 그리고 페인은 배우의 정책까지 모두 밝히기 시작했죠 그 사이 존슨은 별점 B의 정체를 알게 되는데요 바로 용병 조직을 고용해 전 세계에서 잔혹한 공작을 저지르는 비공식 작전의 이름이었습니다 한편 밤리는 특수총화를 판매한 공급자를 찾으러 가게 되는데 그는 산속의 은신처에 살면서 온갖 함정으로 무장하고 있었죠 하지만 가볍게 함정들을 뚫고 은신처 주변에 도착하는다 오브라이언은 군 시절 그에게 사격술을 가르쳐준 교관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도 총알의 제작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의 기술을 벗겨서 만든 것이었죠 그의 말에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알려주게 됐는데요 바로 블랙킹이라는 특수 제작된 저격총만이 개조된 총알로 먼 거리에서 저격할 수 있었죠 하지만 총을 가진 사람의 정체는 알 수 없었는데요 끝단 용병들이 그를 제거하러 이곳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예츠승과 함께 그들과 맞서 싸우게 되는데요 잠시 후 용병들이 모습을 드러내는다 결국 수에 밀려 언덕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끝단 끝단 총에 맞은 그가 위기에 빠지고 마는다 그렇게 완벽한 한 발로 그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끼는 블랙킹 저격총을 그에게 선물하게 됐죠 한편 FBI는 페인을 다른 곳에 빼앗기고 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미첨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보다도 더 높은 이들의 명령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다음날 레이드는 국장의 지원을 받아 비밀리의 수사를 계속하는데 박 린은 스승에게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또 다른 블랙킹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박 린은 스승에게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또 다른 블랙킹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편 풀려난 페인은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의문의 남자는 바로 그를 FBI에서 빼준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대로 빠질 생각이 없었는데요 이미 정체가 드러난 이상 그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낼 작정이었죠 그 시각 레이드는 페인에게 죽은 보이디언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칼리나라는 기자를 찾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모두 반응이 이야기는 또 다른 잔인의 정보를 찾고 있었죠 soy FBIFB Mrs. FBI, Mrs. FBI, I have no time to be rest Ukrainian journalist by the name of Karlina Ordenko has gone missing You need to talk to her I'm afraid I cannot help you Move in FBIFB! FBIFB! This is a beauty salon You own three beauty salons for money laundering any legal casino on 8th two brothels and of course the entire Russian drug trade in the Pacific Northwest 그 사이 밤리는 총기 박람회장에서 블랙킹을 찾게 되는데 그리고 그에게서 놀라운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그는 바로 패인을 빼내준 의문의 남자였습니다 그렇게 그곳을 빠져나와 진짜 저격수의 뒤를 쫓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그는 유명한 기업 엔힐 다이나믹스의 최고 경영자였죠 그리고 그날 밤 캐스퍼의 도움을 받아 기자와 연락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녀에게 별천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는 몇 번 더 있고, 많은 내용이 많아요 아주, 아주 아주않은 내용들 언급한 기업에 대한 유ets을 비롯한 과거의 NXB를 보냈죠 모든 작업을 돼서 CIS pull 維他 너 말이예요 어, Carlina 그가 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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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Carlina showed you Monster cero over 네이든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 사건에 엮인 캐스퍼는 급히 도망치려 하는데 그렇게 그녀에게 흑막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한편 미첨은 아이작의 친구가 별첨 비의 내용을 본 것을 알고 글을 제거하려 하는데요. 이번만큼은 용납할 수 없었던 그는 친구를 몰래 해외로 피신시키게 됩니다. 그 시각 밤리는 애널 다이나믹스 본사에 도착하는데 하지만 그가 나타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죠. 사실 그를 유인하기 위해 인터넷에 영상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택배 하나만 전달하고 그곳을 떠나는데 무슨 일인지 아이작이 그를 찾아오게 되죠. 일이 계속 틀어지고 친구까지 위험에 처하자 그가 그와 협력할 생각을 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그가 이 제안을 수락할 리 없었죠. 한편 크루코프의 정보를 찾던 네이드는 그도 애널 다이나믹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렇게 모든 사건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를 돕기로 마음 먹고 국장에게 부탁 하나를 하게 되죠. 그 사이 로는 그가 보낸 택배를 받아보는 달 그렇게 그에게 철저한 복수를 예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이드는 잠복하고 있는 밤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론을 저격할 생각인 그를 설득하려 했죠. 론을 저격할 생각인 그를 설득하려 했죠. Ok agent Memphis. I'll do it your way. But if it doesn't work, it's back to plan A. What's plan A? What do you think? 한편 베이는 크루코프에게 연락해 그를 협박하려 하는데 I want 10 million dollars and uncut 다이먼드 for Dmitry's thumb drive. You know, I can always go to the Washington Post. Right, look. I don't care where you get them. There are layers. A cake has layers, Greg. Okay? 결국 그의 협박에 대비하기 위해 사건의 흑막들이 한 대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두 사람은 그들의 모임 현장을 감시하는다.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한 번에 도착한 자전자에 대해 정말 고맙고 싶습니다. 부모님을 알고 싶어 이는 거에요. 그리고 준비한 작전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 그의 작전은 바로 크루코프를 직접 만나 폐인과 공범들을 제거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FBI인 그녀를 믿지 않는 그에게 그녀가 정직당했다는 확인까지 시켜줬는데 바로 이속임수를 위해 국장에게 정직시켜달라고 말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일의 대가로 폐인에게 주기로 한 돈을 자신에게 달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거래를 하는 척 그들을 죽일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무슨 일인지 론의 저택에 침입하려 하는데요 그렇게 가스 폭발을 이용해 경비를 분산시키고 정전을 틈타 그의 뒤에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크루코프와의 거래를 전부 말하게 되는다 사실 밤미의 진짜 목적은 그들을 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리고 냉정한 그가 평정심을 잃도록 자존심을 건드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구 타임은 아주 이쌍임을 잃고 있었고 그리고 다음날 흑막들이 모두 한 곳에 모이는 자리에 미리 잠복하는 날. 하지만 뒤에서 계획을 꾸미는 사람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쿠르코프는 작전에서 손을 때려 하는 아이작에게 담리의 뒷처리를 맡기려 하는데요. 그렇게 그와 거래하고 현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인과 크루코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결국 충격전이 벌어지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마는데요. 그리고 도망친 페인은 숨겨놓은 USB를 챙기려 하는데 난장판을 틈타 그의 차 트렁크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별점 B의 자료가 담긴 USB를 손에 넣게 되죠. 모든 계획을 완수하고 은신처에 숨겨둔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달 하지만 흑막들도 마지막 보험을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가족을 붙잡아 인질로 삼는 것이었죠. 그리고 쓸모가 없어진 미첨은 제거 당하고 마는데요. 한편 밤리는 가족이 붙잡히자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는데 한편 밤리는 가족이 붙잡히자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는데 결국 분노한 채 아이작에게 전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약속 장소를 찾아가는 달 결국 궁지에 몰린 아이작은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죠. 그렇게 가족과 USB를 교환하겠다는 밤리의 제안을 그들에게 전달하는데 그리고 거래를 위해 가족의 안전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를 위해 가족의 안전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치를 추적해서 가족을 빼낼 생각이었는데요. 83 Bowen Road, Arlington, Virginia.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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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은 밤리의 계획을 예상하고 함정을 파놓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두 사람은 가족들이 있는 건물로 잠입하기 시작하는데요. 론이 그들을 노리고 있었죠. 론이 그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론이 그들을 탈출하지만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데요. 하지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죠. 결국 마지막 방법으로 직접 론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경비를 무력화시키고 그와 만나게 되죠. 그와 함께 일어납니다. 론이 그들의 가족이 있다면? 론이 그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론이 그를 죽는 론을 그냥 하죠. 론이 그를 다시 물어볼까요? 가족이 살아있지 않나요? 그 시간에 찍을 수 있겠지? 안녕하세요? 그런데 우리... 너 어디있어? 너 우리 보고있어? 네 어디있어? 넌 거기있어? 아버지! 가족의 생사를 확인한 뒤 그와 목숨을 건 협상을 하려고 한다 너는 가야할 거에요 이래요 내가 어디를 알고 계시해 내가 걸어둔을 내놔을 거에요 너는 인원? 나의 일일이 있어 이 일일에 대해 알아듣을 말할 텐데 만약에 내 사회에 대해 알아듣을 깨달아 이 일을 할 수 있겠지? 관계를 뒀고 있는 거에 대해 말할 수 있겠지? 우리 집에서 50 칼을 갈 수 있게 우리 집에서 50칼을 정리해 주시면 안 될 수 있겠지? 안하게 안는 거에요 그렇게 그는 거래를 하기 위해 골프장으로 향하고 아이작과 네이드는 매복해 있을 론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던 중 그녀는 수상한 차량을 보게 되는데 무언가를 빼돌리는 듯 보이는 모습에 벤을 뒤쫓게 되죠. 그리고 밤리는 아내를 인질로 잡은 패인을 만나는데 사실 네이든이 쫓아간 벤은 그의 딸을 빼돌린 벤이었습니다. 그리고 론은 보이지조차 않는 거리에서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는데요. 더위ed No. 그리고 Come on, man. You had to know you wouldn't live past this moment, right? Go! Bubbly, go, please! 그런데 사실 그의 마지막 작전은 론의 저격총 총알을 몰래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작이 저격에 성공하고 무사히 아내를 구하게 되죠. 그 사이 네이드는 벤을 뒤쫓아 어딘가에 도착하는데 그가 딸을 데려간 장소는 바로 러시아 대사관이었습니다. 결국 붙잡힌 딸을 데려올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줄리와 아이작이 러시아 대사에게 항의하자 러시아에서도 크루코프를 막으려 하는데 좋 Но, 그녀는 이대로 돌아가야 되는거죠? 스웨가루는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아무것도 없지, 알겠지? 그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스웨가루가 곳에 있는 곳을 선택하지 않는다 괜찮은데, 지금 시작할 필요가 필요하다 내가 전화할 수 있을까? 내가 전화할 수 있을까? 이제 끝이 끝났다 아니면 스웨가루, 아니면 스웨가루가 말할까? 너는 없을 수 없을까? 없을 수 없을까? 그래서 내가 죽을 수 없을까? 그 사이, 밤린은 경호원으로 위장해 대사관에 잠입하려 하는데 크루코프의 독단적인 행동이 골치 아팠던 러시아 대사는 그를 몰래 들여보내줍니다 그렇게 딸이 있는 밀실로 몰래 잠입하게 되는데요 결국 무사히 딸과 탈출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그렇게 드디어 가족들이 한데 모이게 되는데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었습니다 한편 마지막 계획까지 실패한 크루코프의 독단적인 행동은 크루코프는 본국에 송환 명령을 받는다 하지만 그는 아이를 찾을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밤리는 크루코프와 마지막 싸움을 벌일 준비를 하는데요 하지만 그를 도우러 가려던 아이작은 FBI에게 체포당하게 되죠 그리고 밤리는 홀로 그들과 맞서기 시작한 잉다 그 사이 FBI도 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사이 FBI도 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사이 FBI도 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를 돕기 위해 아이작을 몰래 풀어주게 되는데 그렇게 포위당한 그를 구하러 가게 됩니다 그렇게 크루코프의 용병들을 모두 처리하게 되죠 하지만 크루코프는 가족들이 있는 펜션을 노리고 있었는데요 그 사이 밤리는 중 Julie Swagger Mary, Mary, go to the bathroom right now I don't need to go Do as I say, get in Get in there I called the cops I doubt that All the police are at Mason Bay Looking for your husband's body I have a six-year-old in here, please Give me NXB NX what? I don't have it 위기의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사람은 한 명뿐이었죠 Julie? Please, go to me, please Please, go to me I'm coming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는 초장거리 저격에 성공해야만 했는데요 I'll shoot the car I'm high and shoot, now 그렇게 완벽한 한 발로 가족들을 구하게 됩니다 What happened? Daddy's here Oh my god Thank God, Luke Is it really over? Yes, but Yes, so... It's over, baby We can go home 그리고 모든 일을 끝마친 단미는 FBI에 체포되는다 No Jules, it's gonna be okay Why? I promise you It's gonna be fine You know, he's innocent Why don't you follow him? He could use a friendly face right now He should be allowed to go home He's still the number one suspect and assassination attempt against the president That hasn't changed 그렇게 잡혀간 그는 러시아의 국가안보 고문을 만나게 되는데요 Bob Lee Where is NXB? I don't have it Maybe Hugh Meacham has it He works in this building, doesn't he? Mr. Meacham is recently retired And what does Mr. Swaggart get if he gives it to you? Complete exoneration for the assassination of the Ukrainian president He gets his life back You're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 right? You advise the president on which foreign leaders meet with and where? You're a smart one, aren't you? 사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저격 사건의 진짜 배후에는 바로 그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격 당시 현장에 있었던 총으로 그를 겨누고 협박하는데요 Ms. Gregson I want NXB Are you really willing to die for this? So be it 그런데 I had the ATF do a more thorough review of this rifle Turns out somebody shaved the firing pin down two millimeters just enough So that no one would notice Mr. Vincent, please note that the murder weapon The only thing that links Bob Lee Swagger to this whole conspiracy Does not fire Bob Lee Swagger You are exonerated for the assassination of the Ukrainian president 그녀는 그의 눈량을 완전히 벗겨주는 것을 대가로 거래를 제한하게 됩니다 Now I gave you what you want Give me NXB I can't give it to you But I can't tell you where it is Why don't you give the Russian ambassador a call? See if he checked the room or my daughter was held captive 그렇게 모든 사건을 해결한 밤리는 그녀와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요 Memphis, I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you You're one hell of an FBI agent I hope your boss knows that I could write you a letter of recommendation I'll let you know Take care 그리고 드디어 그리웠던 가족과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You guys hungry? I'm starving It's on your night, right? It is Let's go home 그리고 그날 밤 국가안보고문은 은밀히 누군가와 만나게 되는다 I don't have all night I want out I almost got killed You volunteered You knew the risks 그들의 관계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비밀이 있는 것 같았죠 I betrayed everything I believed in for you You got Meachem You got Krukoff There's nothing left Meachem and Krukoff were just the tip of the iceberg The real problem is about to reveal itself Yeah, but the people for that I'm done Don't send anyone after me I won't have to 지금까지 더블타겟 시즌1 내용이었습니다